안녕하세요 와인오디오 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제품 소개와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어렌더의 새로운 최상급 플래그십 모델인 A30입니다 A30은 어렌더에서 두번째로 만들어낸 레퍼런스 뮤직 서버 제품인데요 간단한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CD 리핑 엄청난 용량의 핫디스크 고음질 음원 파일 재생 스트리밍 서비스 재생 NAS를 이용한 네트워크 플레이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음원의 핸들링이 하이엔드 수준의 고음질로 가능한 제품입니다 A30의 또 다른 장점은 아이패드를 컨트롤러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렌더 전형 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정말 간편한 시스템으로도 하이파이 음악을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실제 A30 앱의 연결과 CD 리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앱 연결인데요 아이패드 앱 스토어에서 어렌더 전형 앱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렌더 앱에 A30 등록을 진행합니다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홈 태그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CD 리핑인데요 원하는 CD를 꺼내서 A30에 넣습니다 떴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리핑된 데이터를 아이패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앱의 태그 홈 화면에 리핑 태그 히스토리를 클릭합니다 리핑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앱에서 리핑된 음악을 플레이 해볼까요? 일정한 시간으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앱에서 자동으로 해주지만 지금은 바로 확인해 봐야하니 새로 고침을 위해 업데이트 체크를 합니다 리핑드 아이템 탭을 누르면 방금 리핑된 따끈따끈한 음원들이 보입니다 자 플레이 해볼까요? 어때요? 참 쉽죠? 설레볼까요? Didn't lose 아 삐 diagram 시작 금요일